운동하려고 다시 방송 켰습니다 파이팅! 깨 보자 아 막다른게? 아 그냥 달리고 끝이구나 좋아 오시님 또 오셨네요 처음부터 오시자마자 고박기보를 찍으시다니 열심히 운동하는 중인데 열심히 살 빼야돼 신발이 비싸겠지? 어? 할 수 있네 좋아 됐어 열심히 운동하겠습니다 저녁에 한번 운동해보려구요 원래 아침에 했었는데 밤에 운동하고 자보려고 효과가 아침에 더 빠른지 저녁이 더 빠른지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은 저녁에 방송을 하는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는 밤이죠 파이팅 에이 물속에서는 허벅지를 높이들면 빨리 이동할 수 있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저 진흙 진짜 힘드네 색이 없는 적에겐 약점이 없어 꽤 만만찬 싸움이 될테니까 조심해 괜찮아 저는 활동을 많이 할거거든 저게 스킬을 잘 보고 스킬을 선택해 허벅지 들기 정확한 자세로 힘차게 움직여봐 왼쪽 오른쪽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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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30번 옆을 확실히 들어 올리자 오른쪽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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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10번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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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5번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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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힘들어 오 만질뻔했네요 자.. 스킬을 선택해 앉아서 무릎 당기기 좋아, 움직이자 무릎을 넘어 뻗으면 Teles에 부담 있네 잘했어 잘했어 좋아 좋아 훌륭해 오케이 완벽해 좋았어! 좋아 좋아! 잘했어! 바로 풀거야! 오케이! 좋아! 엄청난데? 좋았어!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좋아! 눈 부셔! 좋았어! 좋았어! 움직임 좋아! 좋아 좋아! 나이스! 좋아 좋아! 좋았어! 너의 한계에 도전해봐!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았어! 좋았어! 바로 풀거야! 오케이! 앞으로 제 첫번! 좋아 좋아! 오케이! 좋아 좋아! 같이 있어! 마지막 한 번! 잘 해냈어! 서두르지 말고 일어서! 엉끈이 다들! 고바시보라니요 곧씨나리라고요 곧씨나리! 계속해서 조여! 아! 아! 진짜! 가겠다! 스코트! 자! 가자! 엉덩이를 내는 채로 진행하자! 좋아 좋아! 대단해! 오케이! 최고야! 굉장히! 좋았어! 좋았어! 잘했어! 잘했어! 대단해! 좋아! 잘했어! 훌륭해! 훌륭해! 잘했어! 잘했어! 안녕! 복근 카드! 탈이 아닌 복부에 힘을 줘! 수분 보충도 잊지마! 허벅지 대기! 정확한 자세로 힘차게 움직여봐! 왼쪽! 오른쪽!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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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30번! 몸에 맞춰 획동적으로 움직이자!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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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반 남았어! 참 잘 오시겠네요. 맞아요. 지금 원래 아침에 운동했었던 거를 지금 밤에 해보고 효과가 어느 게 더 괜찮은지 더 보려고요. 빨리 살 빼고 얼굴에 점 빼서 여러분들 만나뵈야죠. 엔지 네 다 네 아 네 예 앞으로 30번! 어깨에서 팔까지 움직이는데 집중해! 결반 남았어! 앞으로 20번!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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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서 팔까지 움직이는데 집중해! 좀만 남았어! 앞으로 20번! 3번,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앞으로 5번,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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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해! 복근 가드! 링크를 조일 때는 다리를 살짝 끊겨 악기 유기 아우 저 길을 선택해서 공격해! 지방 같은 애가 늦게 올 때마다 힘들어 죽겠어요 빌링 에로어. 이거 해볼까? 빌링 에로어! 2. 3. 5. 5. 6. 6. 7. 8. 8. 9. 10. 11. 11. 11. 12. 12. 10. 12. 12. 12. 13. 13. 14. 16. 16. 18. hvis 18. O connectors 와... 팔 운동이 제일 힘들어요 잘했어! 완벽해! 좋았어! 완벽해! 좋았어! 최고야! 좋아, 좋아! 좋았어! 좋아, 좋아! 좋아! 케이스를 올려볼까? 잘했어! 파이팅! 네! 압도로 3번! 잘했어! 마지막! 파워펙트! 복근 카드! 그쵸, 아 그렇구나. 밤이 하는 게 낫죠, 야식만 안 먹는다면. 야식은 제가 좋아하지 않아요. 먹는 건 좋아해도 야식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손을 내쉬면서 복부에 힘을 줘! 계속해서 가자! 스킬을 선택해줘! 정확한 자세로 편차게 움직여봐! 왼쪽! 오른쪽!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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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30번! 줄기를 꼽꼽히 펴자! 오른쪽! 왼쪽! 왼쪽! 오른쪽! 절반 남았어! 앞으로 20번! 왼쪽! 콜! 클리어! 몸을 많이 움직였어! 나이스! 존모 주제에 왜 이렇게 힘든거야! 오후! 블랭크 엉덩이들기! 나왔다. 나왔다. 퀄리! 다! 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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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코인버드? 도망쳐! 에스파의 매력은 뭐지? 어색 락국수 메인 저기 보자 이어가 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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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대로 날 배대고 계속 눌러줘 어휴 흔들어 잘했어 잘했어 엉덩이를 낮추고 기계 스트레칭 소리 깼다 케이치 원 클리어 확실히 밤에 하는 게 더 나은 것 같긴 하네 아침에는 더 피곤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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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업 이번엔 몬스터 없었는지 쉽게 깼네요 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뺄 수 있다 파이팅 몬스터 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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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뺄 맞추기 뺄 수 있다 뺄 수 있다 플랭크 엉덩이 들기 한 번 해보자 플랭크 엉덩이 들기! 아 이거는 힘든데 파이팅! 좋아! 움직이자! 허리가 꺾일 정도로 엉덩이를 낮추면 안 돼?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최고야! 좋아! 앞으로 20번! 오케이! 헤이! 훌륭해! 잘했어! 움직임이 좋았어! 뭐야 폭발 끝난 거야? 이제 감지로기 막 시작했는데 길을 선택해서 공격해! 허벅지 들기! 정확한 자세로 힘차게 움직여봐! 왼쪽! 오른쪽!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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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10번!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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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5번! 왼쪽! 오른쪽! 왼쪽! 퍼펙트! 복근 카드! 복근 카드! 뒤에서 조여! 스킬을 선택해줘! 와! 힘드네요! 1차세! 천천히 왼쪽으로 내려가자! 천천히 제자리로! 두귀를 펴고 상반신은 바닥과 수직이 되도록! 효과의 전력! 2차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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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앨범! 와! 안녕하세요! BCS2! 제 팔 빼는 거! 하는 중입니다! 공격! 10개 환 Parasadist 20개 상반신을 너무 숙이지 않도록 주의해! 최고였어! 복근 가드! 링크를 조일 때는 다리를 살짝 굽혀! 플랭크 엉덩이 들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스백신이 잘 지냈어요. 오랜만이잖아. 플랭크 엉덩이 들기! 좋아! 움직이자! 코 강화에 추천하는 운동이야. 좋아! 움직임 좋아! 좋았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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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20번! 좋아! 좋아! 나이스! 좋아! 좋아! 훌륭해! 잘했어! 굉장해! 오케이! 대단해! 잘했어! 엄청난데? 좋아! 좋아! 바로 그거야! 잘했어! 눈부셔! 좋아! 좋아! 페이스 업! 오케이! 안 움직였어! 와... 와... 장난 아니네요. 아휴... 좋아! 파이팅! 앞으로 20번!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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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3번! 왼쪽! 앞으로 3번! 왼쪽! 완벽해! 복근 카드! 팔이 아닌 복부에 힘을 줘! 스킬을 선택해 줘! 충분히 깰 수 있을 것 같아요. 허벅지 들기로 집중 공격을 하겠습니다. 정확한 자세로 힘차게 움직여봐!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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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30번! 확실히 들어올리자! 왼쪽! 절반 남았어! 앞으로 20번!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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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복근 카드! 손을 내쉬면서 복부에 힘을 줘! 수분 보충도! 수분 보충도! 힘드네요! 그래도 화이팅! 할 수 있어! 이것은? blast! 비교! 가슴들! 주와! 러시아! 움직임이! ましょう! 섬성! 핸드폰! 클리어 레벨 쭉쭉 오르고요 1 2 3 2 야호! 완주했어! 엉덩이를 낮추고 기계 스트레치! 히익토리! 클리어! 어 이거 밤에 하는게 더 효과가 있는 듯해요 지금 강한 운동 맞아! 그래 에이스다 우오오오압! 아! 으으음! 음! 으으아! 오오오오오! 어..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침에 하는 것보다 저녁에 하는게 밤에 하는게 더 효과 있다는 사실을 지금 깨달았습니다 한번 해봤는데 아침에는 일어나서 비몽사몽간이 운동해서 그런지 운동이 잘 안되더라구요 네 역시 밤에 하는게 활동 다하고 나서 자기전에 운동하는게 최고입니다 여러분 내일도 내일부터도 계속 정규방송 끝나고 나서 좀 쉬었다가 바로 림피트 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게임프린언니 수고많이 하셨구요 아이고 고수나리를 본바다시아 열심히 운동하시길 바랍니다 네 저녁운동이 더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방송에서 또 만나요 꼬바 다음 시간에 만나요 led